문제가 우리가 풀려야지만 진짜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잖아요. 제가 말했죠. 조선 후기 시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키워드가 후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를 묻는다 했잖아요. 맞죠? 좋습니다. 가볼게요.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날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볼게요. 봐봐요. 무역주시도시 아 개시 아 증각 개시 후시 개시와 후시는 키워드가 뭐라 했어요? 조선 후기라고 했죠. 후기 맞죠? 확인사사를 보면 아 개시 또 밑에서 확인해보면 아 개시 맞죠?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개시 후시 그러면 이 시기는 뭐예요? 조선 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됐죠? 여기까지. 좋아요. 그러면 조선 후기의 상황 옳은 걸 보자고요. 보자고요. 자 화면이 안 보이니까 살짝 올려볼게요. 봐봐요. 자 올려볼게요. 쭉 올려서. 보시면은 녹읍이 지급되었다는데 이 녹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봤냐. 이 신문항 때 통일실러시대의 신문항 때 이 녹읍이 폐지된다 라고 했을 때 처음 봤을 거예요. 맞죠? 그래서 이것은 시대가 한참 이전이다 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청해진 설치되었다. 이것도 언제 봤느냐. 이 장보고 할 때 봤습니다. 장보고. 장보고고. 이 청해진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이 시험 포인트 잡아뒀을 때 이 청해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? 오늘날? 완도까지 있다는 거. 완도까지 잡으라고 했었습니다. 완도까지. 그 다음에 회사량 철폐. 배우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가 될 겁니다. 이 일제강점기 이야기. 다음 시간에. 아니 다음 시간에 아니고 계속 듣다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권원중법. 이것도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고려 중에서도 성종이다. 이것이 앞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. 알겠죠? 고려 성종 때라는 거. 만상, 송상, 조선, 후기, 사상이죠. 정답은 5번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좋습니다.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